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87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일면 기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장총이 발행한 리포트에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무 이행 준수 기업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대법원과 국회 등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낮다는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포트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조사한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실태 조사 결과가 실려 있는 가운데 장애 학생들이 선택할 만한 적합한 직종이 없다는 응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행된 장애인 정책 리포트는 한국장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이면 기사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2023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워크숍 당일 전문가 특강과 함께 장애 당사자의 취업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앞으로 세 기관이 공동으로 장애학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5면에서는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복지 증진을 향한 행보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본회의에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대상자 신청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지급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경기민원24를 통해 이달 14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